Q. 무슨 일이야? 얘기도 진행하고 전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? 근데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일단 너무 어렵고요 처음이니까 솔직히 제가 뭐 GCF 이렇게 영상을 찍은 거는 이제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고 또 영상 찍고 편집을 하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이 21일이죠. 이제 최근에 또 앨범 저희 사진이 공개가 됐죠. 그렇습니다. 곧 저희가 컴백을 한다는 그런 신호탄을 날렸습니다. 뭔가 진정성 있게 그리고 현실감 있게 담아내고 싶었던 마음이 커가지고 그런 거 하나하나 멤버들한테도 묻고 호비 형밖에... 허석이 형밖에 얘기를 안 해줬어요. 허석이 형밖에 얘기를 안 해줬는데 그죠? 조금만 더 있어야지. 그렇습니다. 이거 어색하네. 오랜만에... 그리고 머리... 오늘 그냥 간단한 촬영 끝나고 머리를 묶어놨었는데... 났었는데..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벌써 14분이구나. 시간이 굉장히 빠르네. 이건 뭐 항상 라이브하면서 느꼈던 느낌이긴 하지. 머리가 좀 애매하게 또 자라서... 무슨 말 하지?